대기업들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 설립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CVC 규제를 더 완화할 전망이어서 미래 먹거리를 고심하던 대기업들이 잇따라 CVC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CVC 등록을 마친 동원그룹. 그룹 내 지주사 역할을 하는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100억 원을 줄자해 동원 기술 투자를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가 CVC 보유를 허용한 이후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첫 사례입니다. GS그룹은 GS벤처스를, 현대코퍼레이션은 프로로그 벤처스, SGC에너지도 SGC파트너스를 설립하고 CVC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산분리 규제로 막아왔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설립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대기업들이 CVC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는 CVC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위원회는 CVC의 해외투자와 외부자금 출자 제한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내건 경제 키워드가 시장 주도 성장인 만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창업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CVC 설립을 고심하는 대기업들은 더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와 SK, CJ 효성 등도 CVC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막강한 자금령을 통해 벤처회사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전망에 CVC 설립을 구체화하는 기업들이 하나도 늘면서 벤처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 기상캐스터